닭발? 중지야 애지야 너는 옷 샀어 중지야 애지야 옷 샀다 이게 중지꺼 이게 애지꺼 어때? 중지야 애지야 어때? 신상이야 신상 옷 한번 입어보자 이리와봐 장난꾸만 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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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봐 중지야 잠깐만 애지 옷 입어보게 자 입어보자 닭발 이거 한번 입어보자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아이고 우리 아가씨 이쁘지 핑크 엄청 이뻐요 눈이 좋아 애들 미용하니까 훨씬 이쁘지 안에서 아무역 이쁘지 이리와봐 어때? 나를 한번 봐줘 짜잔 이제 아빠 이거 좀 해볼게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더 뿌사시해 보이냐 이거 보니까 그치 무서워? 애지야 일로와 애지 무서워 애지 일로와봐 애지 무서워 애지 무서워 애지 무서워 애지 무서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